지난 15일 농촌테마파크에서는 3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인 주민자치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용인시 주민자치 문화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 참여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축제엔 2천여 시민이 참여해 수강생 작품 전시와 동아리 경연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축제나 반찬 봉사 등 우수사업을 소개했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활동으로 완성한 그린과 서각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